여러분이 다가서 다가서 진중국이도 더 잘한다 진중국이도 더 잘한다 우리 문자 파이크까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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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저희 런닝맨 멤버들끼리 저희들끼리 얘기할 때는 얼굴로 정말 저희들이 딱 객관적으로 봐서 괜찮다는 거는 우리 종국이 하하정도 석진영 저 광수 우리 게리 요 4명이 못생긴 4대 천원이거든요 그건 맞잖아 우리끼리 투표를 했어요 게리 실제로 보면 되게 못생겼어요 이거 비밀로 해주시면 시클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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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4명 중에 게리가 꼴등이에요 하하하하